제목을 보니까 뭔가 지금 불길하고 수상적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8일에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인근의 야산 공터에서 어떤 렌터카가 불에 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주민이 발견해서 바로 119로 신고를 했거든요. 8일에 저 차량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저렇게 탄 거예요? 그렇습니다. 8일에 발견이 됐는데 바로 다음 날인 9일에 신고가 또 들어왔거든요. 어떤 신고냐면 저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의 가족들이 그 운전자가 전날 밤에 9시 40분경에 통화를 하고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보신 것처럼 사진 보신 것처럼 차량은 불길에 탔고 해당 운전자는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됐고 허주현 변호사님 뭔가 막 불길한 예감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저 항상 굉장히 수상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길하게도 그 예감이 맞았습니다. 강도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였어요. 세상에. 수사에 나선 경찰이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어제 일단 이 가해자인 40대 남성 지인 집에 숨어있던 것을 확인하고 체포를 했는데요. 세상에. 이 40대 남성이 범행 당일에 술에 취한 채로 주변을 배회를 하면서 고가의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다가 오후 9시 40분쯤에 모임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한 가장 피해자였는데요. 뒷좌석에 타는 걸 확인하고 이 사람에게 범행을 저질러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바로 그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흉기를 수차례에 돌려서 불과 10여 분 만에 이 피해 남성을 살해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뿐만 아니라 오후 10시쯤에는 피해자 차량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공터와 수로를 이용을 해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버리고요. 인근 수료변에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12분쯤 한 아파트 인근 야산 뒤편에 있는 공터에 가서 피해자의 차에 불을 지른 뒤에 도주를 했는데요. 범행부터 마지막 증거인멸 이후에 도주까지 불과 40여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경악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이에요. 대체 저런 짓을 저지른 인간이 대체 누굽니까? 최진봉 교수님. 저 사람 40대 남성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요. 원한 관계도 전혀 없었고요. 서산 지역의 한 업체에서 근무 중인 이 40대 남성 범인이죠. 평소 도박, 빚 등으로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많이 겪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진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진술 내용이고요. 세상에. 범행 당일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가를 배회하면서 술에 취한 고가의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을 물색한 거예요. 범행 대상으로. 세상에. 이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계획적이었잖아요. 계획적이었죠. 흉기를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는데, 목표로 삼았는데 이유는 고가의 차량을 타니까 돈이 많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좀 뺏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결심했고요. 피해자의 차량이 강제로 탑승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피해자는 저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항을 하니까 결국 살해까지 하게 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허주연 변호사 설명했지만 증거인멸을 위해서 차를 태우기도 하고. 세상에. 또 휴대전화를 버리기도 하는 이런 일을 벌여줬는데. 더 극악한 일은요. 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이 사람이 훔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겨우 13만 원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고작 13만 원 뺏으려고 유인경 변호가님 사람 목숨을 이 지경으로 사람 목숨을 이렇게 뺏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도 유기하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진짜.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할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잔혹한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살인과 방안을 저지른 후에 이 범인이 보여준 태도와 행동입니다. 공부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범행 후에 피해자로부터 훔친 13만 원 중 일부 금액으로 이 사람이 로또를 샀답니다. 그리고 식욕은 남아있었는지 태연이 식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에서 진술된 내용인데 경찰은 남은 돈 5만 원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로또를 더구나 살인까지 하고 샀다라는 게 정상위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최재범 교수님 남의 목숨을 무참히 살해해서 아사간 뒤에 그 뺏은 돈 13만 원 아마 이 인간이 더 많은 돈을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죄를 저질렀겠지만 어쨌든 이 13만 원 이 13만 원 뺏으려고 사람 목숨을 하고 그리고 시신도 유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저 멀리 버리고 차량의 증거도 남기지 않으려고 차량도 불태우고 그래놓고 밥이 넘어가요. 밥이 넘어가.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어요. 불안에 떨어야 정상 아닙니까. 불안에 떨기는 커녕 태연하게도 또 사고 자기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 있어서 그 살인 행위가 전혀 생활에 지장이 줄지 않은 태도로 보여져요. 얼마나 극악하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구 한 사람 다치기만 해도 미안하고 그 미안함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고 그 사람 괜찮은지 늘 걱정하고 이게 사람의 인지상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 태도를 보세요. 저 태도를 갖고 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극악한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노토 사서 자기가 행운의 대상이 될 걸 기대하고 밥을 먹으면서 본인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장면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범죄 영화를 통해서 접하더라도 그 보시는 관객분들이 몸서리치고 경악스러워할 건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인두껌을 쓰고 있자. 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에 탑승한 뒤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 방어까지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마무리하기까지 약 30분 남짓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일사천리 일을 진행해 온 것인데 경찰은 이 피의자에 대해서 강도살인, 사체유기, 방화 등 혐의로 오늘 중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고 식당가를 돌아다니다가 좋아 보이는 차에 탑승해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하고 응하지 않으면 살해한다. 전통적인 범죄 유형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유형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사유형 중대범죄 결합살인에다 계획적인 범행을 못 볼 바 아니고 잔혹한 범행수법에 사체유기, 나아가서 방화까지 저질러서 이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도 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물론 저런 몹쓸인간의 신상,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피해자, 즉 죽은 피해자가 다시 살아올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유족분들의 이 응원해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 원통함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저 몹쓸인간 신상 공개할 수는 없는 걸 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실 신상 정보 공개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는 유사한 범행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경험상 내지는 실증상 신상 정보 공개 이전과 신상 정보 공개 이후에 관련 범죄가 줄어들었는지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국민 일반의 이와 같은 범행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 정도 조치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 공개도 이루어진다는 위하효과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사안도 상당히 놀랍고도 끔찍한 범행인 만큼 충분히 경찰에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의 그 대상에 올려볼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천인 공로할 짓을 저지른 이 인간 정말 법의 최고형이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인 공로할 짓은 이렇게 가진 이 인간적으로 시험을 유지하는 están 속에서 소속적으로 지식사定입니다. 천인공로의 이와 같은 범행인 것과의 대부분의 유지력을 통해 보입니다. 천인공로의 이와 같은 범행인 것과는 14-332-1인합니다.